엇박으로 들어가는 데가 2군데 있어요. 빨리 창봉에 하운이 흩어지고 우삼 십이봉에 월색도 유정하다. 이미절이 이미절이잖아요. 그죠? 치고나선 이미절이에요. 해봐요. 시작! 빨리 창봉에 하운이 흩어지고 우삼 십이봉에 월색도 유정하다. 이미절이 다정하면 이별인들 있을 소냐. 이별 맞아 지은 맹세를 태산같이 믿었더니 태산이 엉망이 무너질 줄 여기 태산이가 엇박이에요. 태산이 엇박. 표시하세요. 태산이. 태산이 엉망이 무너질 줄 어느 가인이 알아. 쓸 거나 얼씨구절씨구 얼씨구지화 다 좋아. 안니노지는 못하리라. 제가 일부러 장단을 이렇게 쳐줬어요. 여러분들 박자 듣고 들어가시라고. 다시 해볼게요. 시작! 빨리 창봉에 하운이 흩어지고 우삼 십이봉에 월색도 유정하다. 이미절이 다정하면 이별인들 있을 소냐. 이별 맞아와 지은 맹세를 태산같이 믿었더니 태산이 엉망이 무너질 줄 어느 가인이 알아. 쓸 거나 알아. 쓸 거나. 얼른 한번 숨을 쉬고. 도둑 숨을 쉬고. 쓸 거나 알아. 쓸 거나. 얼씨구절씨구 얼씨구지화 다 좋아. 안니노지는 못하리라. 여기가 태산이로 시작하는 게 두 군데잖아요. 앞에 태산이는 그냥 가는 거고 뒤에 태산이가 엇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빨리 창봉 시작! 빨리 창봉에 하운이 흩어지고 우산 십이봉에 월색도 유정하다. 이미절이 거기 가성 써야 돼. 거기 가성 써야 돼. 이미절이 다정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시작! 만리창봉 시작! 만리창봉에 하운이 흩어지고 우산 십이봉에 월색도 유정하다. 이미절이 다정하면 이별인들 있을 소냐. 이별 맞아 지은 맹세를 태산같이 믿었더니. 태산이 험망이 무너질 줄 어느 가인이 알아. 쓸 거나. 얼씨구절씨구 얼씨구지화 다 좋아. 안니노지는 못하리라. 동기동 동 동 동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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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니노지는 못하리라. 우연히 여기 엇박이에요. 우연히.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오르므로 온다 무슨 새가 울려마는 텃벽화전에 피우니라 하얘기기 진토를 보고 설리통곡하는 뭐야 사람의 인정치고야 사마어치 볼 수가 있느냐 이루에 땀 대고 보면 후에 막음이 있으리로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아 안인 오진 못하리라 여기 후렴도 엇박으로 간 거였어요 안인 오진 안인 오진 못하리라 좋아요 아 해서 우연히 가볼게요 아 동기동 동동 동기동 동동 안인 오진 못하리라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오르므로 온다 무슨 새가 울려마는 텃벽화전에 피우니라 하얘기기 진토를 보고 설리통곡하는 뭐야 사람의 인정치고야 사마어치 볼 수가 있느냐 이루에 남대도 보면 후에 막음이 있으리로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아 안인 오진 못하리라 아